한국의 김성현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계세요? 어머님만 계세요 아버지 혹시 사별하셨어요? 아니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사별을 사별하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20년 정도요 아버지가 혹시 뭘로 가셨어요? 심장마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집에 할머니가 두 분이시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어머니께 듣기는 아보리 쪽에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할머니가 지금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시는지 여쭤본 거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본인 혹시 몸으로 칠 때 몸수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래로 치는 게 아니라 좀 위로 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어깨 쪽으로도 계속 눌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특별히 내가 아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거나 뭔가를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해도 특별한 의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세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본 거라서 이 집안에 저희처럼 이렇게 하셨던 분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들어보신 것도 없으시고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쪽은 전부 다 교인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어머니 쪽으로도 전혀 들어보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할머니가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좀 많이 빌어서 들어오셨던 분도 계시고 단지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다니셨던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친할아버지 할머니겠죠? 딱 그때서부터지 그 전부터라고 지금 비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해서 근데 어떻게 보고 있으면 박씨 집안에 좀 단명수가 많아요 4명을 다 못 살고 가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청춘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아시는 부분은 솔직히 나이는 있으셔도 아시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우리 집안 예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어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대주님을 이제 본인을 놓고 봤더니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박복하다라고 밖에 표현을 안 해요 부모의 덕도 없고 인간의 덕도 없고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해도 뭔가를 살아가서 움직이려고 해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지금 어른들은 그래요 뭔가 잘 풀리면서 오시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일적인 부분이나 내가 배움의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일을 하고 싶죠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좀 배워보고 싶다라든지 배워 싶은 거는 지금 많은데 지금 제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일적으로 놓고 봐도 사실 몸도 안 좋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을 하자라고 들어오면서도 사실 내 스스로도 이렇게 많이 부지런하고 이렇게 빨리 빨리 움직이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상 놓고 보면은 좀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훨씬 더 맞아요 본인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내 몸이 자꾸만 따라주지를 못한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힘들고 몸 쓰고 이런 일보다는 사실은 좀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서 일을 하는 편이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배운 게 많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좀 하려고 해도 사실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연결이 되는 취업이나 이쪽으로는 잘 된 게 없어서 본인이 여태까지 사실 일을 쭉 하고 오시기는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남 밑에서 그냥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내 사업을 하자 내 거를 하자는 절대로 안 되시는 분이신 거고 일을 하자라고 해도 지금 사실 문서적으로 일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들어오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내가 먹고 사는 게 많이 답답하다라고 밖에 어른들이 말씀을 하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집을 또 놓고 왔었을 때 조상도 굉장히 어수선한 것도 사실이고 본인은 알지 못하라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좀 잘 버티고 가려고 해도 잘 풀리고 가는 것이 없어요 일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보안이요 보안이요? 네 괜찮으셨어요? 그 일을 하실 때? 많이 힘드셨을 거 같은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게 십 몇 년을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일로만 계속 움직여서 하신 거예요? 네 다시 일을 그쪽으로 하시기엔 굉장히 힘드실 건데 다른 쪽으로 일을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쪽으로요? 네 다시 그 일을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 같아요 네 네 그쪽으로 다시 또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는 제가 했던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그쪽으로 지금 일을 다시 보시기엔 힘드실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내년까지는 좀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일을 해도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했다가 또 그만뒀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그만뒀다가 계속 이렇게 문서가 바뀌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어지럽고 지금 계속 몸은 갈아지고 계속 그래요 꿈짜리는 괜찮으세요? 잠을 자도 잠을 자도 지금 아무것도 편안한 게 없어요 내 몸수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지금 편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지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최에서 못해도 30년은 되셨을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17, 18부터 사실은 학업에 손을 떼라 그랬거든요 대주님을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일단은 손을 떼고 돈 벌자가 먼저 들어왔고 내가 밖으로 나가자가 먼저 들어왔고 그러면서도 내 몸수는 그때부터 치기 시작을 했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먹더라도 편안함이 없었을 거다 지금 어른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부모의 덕이었고 형제 동기관의 덕이었고 인간의 덕이었다 보니까 그냥 내 스스로 지금까지 30년을 그냥 무작정 달린 것 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달렸는데 남은 거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금 빚만 있고 좀 딱 이런 거 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주님을 봤었을 때는 뭔가 내가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축을 좀 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했었어야 됐는데 그럴 새도 없이 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안 돼요 하고서 그냥 다 나간 거 밖에 없어요 그냥 다 흩어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래요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년까지는 계속 변동밖에 없어요 일을 해도 잠깐 잠깐씩 밖에 끊어지는 거 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51세부터는 조금 안정을 찾아서 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냥 잠깐을 다니더라도 좀 열심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또 변동을 해서 다른 데를 갈 수 있겠다는 것도 생각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돈이 계속하니까요 제가 핸드폰 받기를 무서워 계속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이라는 게 나한테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러지를 못하고 그냥 다 흩어지고 다 쪼개지고 다 나가고 없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돈이라는 거를 뭐하고 뭐하고 할 때는 내가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따로 빼놓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럴만한 금전도 지금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치는데 또 불안한 건 뭐가 있냐면은 돈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세요 내가 꼭 필요해서 세는 돈이 아니라 나가는 금전이 아니라 꼭 잘못된 돈 그리고 인간하고 부딪혀서 깨지는 돈 자칫 보면은 꼭 사기당하는 돈 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이 다 엉뚱한 사람들한테로 다 나가요 그래서 관제다라는 소리도 어른들이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람하고의 금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다 나한테 도움이 돼서 내 돈을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나한테 돈을 그냥 빼가는 사람들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혹시 물려있는 관제 있어요? 지금 은행에 제가 지금 통장이 차비당했다고 거기에 왔거든요 보이스 피싱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제가 전에 냈던 보험 그거를 달달히 냈다가 갑자기 일이 딱 끊기고 있는 바람에 못 냈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거는 해약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면 중지를 시켜 놓으시거나? 근데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네 거기 전화를 해 와가지고 한꺼번에는 너무 큰 돈이니까 달달이 이걸 하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회의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천국일 거 같더라고요 그걸로 관제가 지금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려면 그 돈을 다 납부를 해야지 풀 수 있다고? 네. 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제 명의로 그건 좀 다시 알아보셔야 될 거 같은데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험사 측이랑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나는 이상하게 지금 본인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관제도 지금 비춰지고 돈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으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엉뚱한 쪽으로 나가고 사람하고는 계속 금전의 손실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지금 본인한테 놓고 보면 계속 남들은 그냥 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운이 안 좋고 내 시기가 안 좋고 이거를 탓하기에는 너무 엉뚱하게 꼬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사기당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진짜 조심은 하셔야 될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만 손실이 사람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적으로 비춰지니까 이게 그냥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거랑은 정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은 언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직장의 문서가 이렇게 치원하게 비춰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쪽으로 일을 알아보실 생각이 없는지를 왜 여쭤봤냐면은 일에서 계속 변동이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속 그 일은 하셨다라고는 했지만 몸이 버텨주지를 못할 거예요 계속 기운이 빠지고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몸에서 받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종교를 갖다가 무조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이거는 안돼 저거는 나빠 이러진 않거든요 뭐든지 내 마음에서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신땅은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든 저를 다니든 뭐를 하든 뭐를 믿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이곳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조상님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령님이 계시는 곳인 거지 종교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강요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집안은 분명하게 계속 교회를 믿고 그렇게 다녔던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내 조상님 대우 하고 있었던 집인데 그런 집안에 공줄이 지금 다 끊어진 거예요 지금은 조상님도 솔직히 말해서 조상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대우도 하고 빌고 내려왔었던 집안에 공줄이 딱 끊어지고 바뀌고 하다 보면은 자순들이 다 많이 타요 지금 대주님 본인을 봤었을 때는 지금 딱 그렇게 조상도 많이 감겨 있는 게 보여져요 제가 봤었을 때 이 박씨 집안에 그래도 많이 빌고 내려왔었던 줄이 아직은 남아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조상들이 좀 많이 자순들을 좀 건드리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모르시겠지만 이 집안에 분명히 묘도 건든 게 보여지고 산도 건든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치는 게 있어서 아마 본인도 몸이 많이 깔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빨리 가실 분은 아니셨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맞아서 가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단명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너무 빨리 가신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강요도 안 하고 이게 무조건 문제고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런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본인을 놓고 보니까 많이 감겨 있고 많이 치여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 병원을 가서도 이상은 없다라고 밖에 판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을 지금 놓고 봐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지금 계속 어깨 쪽으로는 주저앉으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계속 짓눌리다 보니까 다리에도 힘이 없고 분명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를 먹어도 자꾸만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헛배는 부르니까 당연히 음식은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굉장히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걷어줘야지만 본인이 살아가는데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사람이 붙어있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도 떠나라고 했고 당연히 머무를 수 있는 여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외롭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치였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직장으로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일을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아마 그 부분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지금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동이 되고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일을 하면서 최대한 내가 금전은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내가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빚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버는 금전에 비해서 너무 많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보험 쪽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금전거래는 꼭 조심하시고 사람도 많이 조심하세요 내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드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희 이거 하는데 네 지금 어머니가 편찮으시면서도 일을 하시니까 제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네 같이 같이 제가 모시고 있지만 네 오신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사는 거나 네 그러니까 그걸 동전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되버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와 근데 지금 어머니도 이해가 가고 본인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지금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은 진짜 내가 언제쯤이면 좀 괜찮아질지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답답한 게 이때쯤이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말 힘들 거예요 내년까지는 진짜로 힘든 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나아져요가 아니라 내년까지 진짜 잘 버티셔야지만 이게 조금 나아지게끔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나아진다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해도 좀 그래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일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도 비춰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거 풀어서 해보자 저거 풀어서 해보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지만 알고는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까지는 진짜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한자리에 머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내년까지 좀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직장은 계속 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보겠지만 거기서 꾸준히 가가지고 돈을 좀 벌 거예요 이 소리는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럼 빚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은 본인은 더 지쳐버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그냥 최대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손실 안 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쓸데없이 나가는 금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제 눈에는 지금 다 보고 있으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금전들이 지금 세는 걸로 밖에 안 보여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이 돈은 이제 뭐 내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는 돈 하고서 따로 빼놓는 거 외엔 없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내가 뭔가를 뭐 주식을 해보자 뭔가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도 성공을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몸은 계속 치일 거기 때문에 사실 몸 쓰는 일을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시는 것 밖에는 없어요 지금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병명이 딱히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아마 더 힘들기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에 보일 때는 이거는 100% 조상에서 치는 바람이 맞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걷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자 뭐 하자 이러기에는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든 거를 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잠깐 속으로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단은 먹고 살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을 최대한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어봤었던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몸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맞는지 이거를 먼저 여쭤본 거예요 근데 본인을 놓고 보니까 그런 바람들이 너무 많이 치이면서 본인이 더 많이 기운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게 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 친척물 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좀 보시고 좀 불이라도 밝히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씩 눌러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도 너무 무리는 하지는 마세요 아마 그러면은 자칫하면은 본인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몸을 치라고 하는 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전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건강도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진짜 내가 쓰러진다 라고 하시니까 내년에 특히나 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 수 넘어가고 올 내년 수만 잘 넘어가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기력이 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많이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잠깐 하는 일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게는 가능해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하는 일은 아마 본인이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몸을 치라는 관제고 지금은 금전이나 사람 때문에 치이는 관제라고 치면은 내년은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들어가라는 관제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우선 이게 좀 답답하니까요 선생님이 찾아야 되는 거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괜찮은데 왜 오셨냐고 그러면 저는 죽겠는데 맞아요 근데 본인한테 제가 다 일러드려도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답답해요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거 하려면은 또 돈이 얼마나 들어요 저거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는 먼저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니까 순서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순서를 잡으면은 더 힘들어지게 뻔하니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방향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버티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까지는 진짜로 내 몸수 건강이고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꼭 건강은 진짜로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좀 잘 안 들어가도 최대한 좀 영양분이 있는 걸 섭취를 하려고 좀 하세요 근데 아마 몇 숟가락 못 먹고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마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조상이 굉장히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람도 죽으면 솔직히 말하고 똑같아요 조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가 편하지 않으면은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다 솔직히 말하면 식구들이 다 편하진 않거든요 박 씨 집은 지금 다 둘러봐도요 편한 사람이 없어요 잘 살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솔직히 정리를 할 만한 자손들도 없어요 왜 다들 손 놓고 있으니까 뭐 하러 그런 거 해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옛말에 틀린 말은 진짜 없어요 조상이 편해야 대주가 편해요 그리고 대주가 편해야 기주가 편하고 기주가 편해야 자손이 편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상이 편하질 않는데 어떻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주님도 어떻게 보고 있으면은 너무 빨리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단명수라고 해도 사실은 그것보다 일찍 가신 것도 맞고 그리고 당연히 그 자손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가 버티고는 계시지만 어머니도 당연히 편하실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진짜 달래드리는 것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 몸속 걷어주는 것 말고는 제가 무당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적으로 내 체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일은 좀 나눠서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유는 없으니까 병원에 가도 당연히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도 똑같을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머리에 무슨 문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 진단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그럴 거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 부분이 보여질 건데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최대한 좀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